안녕하세요 최재형입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대입니다. 요즘 신문과 방송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정치와 경제적에서도 굉장히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직장인들이 여러분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무언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과연 정부기관이나 기업이나 여러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회적인 관계망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는 블로그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유튜브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블로그는 일종의 일기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기장, 내가 그냥 일기를 종이에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인터넷상에다가 인터넷상의 포털사이트에다가 블록을 만들어서 내 일기장을 적어놓으면 이 일기장을 사람들이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밀 일기장이 아니라 공개적인 일기장에다가 내가 어떤 전문가인지를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트위터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강남역 근처에 침수가 됐을 때 저희 사무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정말 저희 바리정경에까지 찼어요. 찼을 때 그 소식을 가장 빨리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희 건물 2층에 있는 분이 스마트폰으로 그 물찬 모습을 찍어가지고, 물찬 모습을 찍어가지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트위터에 올리니까 이것들이 전달돼가지고 무슨 여러 가지 뉴스나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9시 뉴스에 보도되고 그랬죠. 그래서 트위터에다 어떤 글을 올리면 아마 어떤 뉴스나 어떤 방송보다 더 빨리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트위터에다 올려놓으시면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정보를 올리고 그 다음에 사진도 올리고 동영상도 올려가지고 페이스북의 친구들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한테 공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와 자료들을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게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면에서는 SNS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소통을 잘한 정치인이 성공을 하는 거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많은 기업에서 많은 백화점과 기업과 이런 데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계정을 트위터 계정 만들고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블록을 만들어서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역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잘하는 사람이 우대 받습니다. 요즘엔 아예 직원들을 뽑을 때 소셜미디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마케팅 잘하는 사람들을 우대해서 뽑습니다. 그리고 직원 중에서도 SNS를 잘하는 직원을 뽑아가지고 역시 소셜미디어 팀 만들어서 그 팀으로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승진을 빨리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잘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팀이 만들어지면 그 팀의 팀장님이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많은 기업과 많은 정치와 많은 경제계에서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유튜브에 올리면 유튜브에 올려진 동영상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많은 기업에서는 기업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CF를 찍거나 여러 가지 동영상을 찍거나 UCC를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전 세계로 날아가게 되고요. 더 좋은 건 뭐냐면 지금 스마트폰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국민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SNS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올린 정보가 트위터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주머니 속으로 전달된다는 얘기죠. 주머니 속으로. 제가 KTX를 타고 지방 출장을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열어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올려놓은 정보를 보시고 자신들이 뭐하고 있다는 걸 올립니다. 또 트위터에 올라와가지고 새로운 정보가 뭐 있나 보더라는 얘기죠. 지금 많은 국민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직장인들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지만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직장에서 어떤 마케팅을 하거나 홍보할 때 필요로 하게 됩니다. 기업에서 대표이사님들이나 팀장들이 SNS를 잘하는 직원들을 우대하는, 우대해서 더 빨리 승진시키고 더 빨리 승진시키는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 백지 한 장을 펴놓으시고요. 여기에다가 나는 10년 후에 어떤 전문가가 될 것인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백지 한 장 펴놓고요. 거기다가 나는 10년 후에 어떤 전문가가 될 것인가. 일단 뭐 유통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회계 전문가, 다양한 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적어보십시오. 적어놓으신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블로그를 하나 포털 사이트에 만드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목이 중요합니다. 나는 10년 후에 우리나라 최고의 유통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블로그의 제목을 유통 전문가 누구누구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일주일에 두 개나 세 개 정도 신문기사나 세미나 자료나 인터넷 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이 자료를 블로그에 만드십니다.